반갑군 선택하여라 내 뭐..뭐 선택할까? 불리트 날먹트네 날먹보다는 그냥 희귀음을 먹을래 순무 신난 희귀 방금 사장 좋은 시드라고 속이고 옆배로 들어가는걸수도있어 이미 많이 속았지 낙! 좋은 시드맞아? 제가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역배하기 좋은 시대 엘리트 하나 더잡아야되는데 유물도 안주네 다음번에 공카 안잡히면 죽는데 유독성알 결환 엘리트 하나 더잡아야되는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더 잡아둡 해야될 쩝쩝 편들 대체 뭘 근거로 괜찮으시더라는 역시 역배가 맞았어. 좀 더 넣을걸 도갈 어랄시드였는데 불리트 날먹 루트로 한번 시작해보죠. 와 대가리도 바뀌네. 뭐지? 바뀌었는데요? 시동설 뭐야. 아 상자에서 나오나보다. 상자 녹아요. 아 이놈의 게임은 시드마다 나오는게 다른데. 시드..이 시드냐? 시드가 뭔지 몰라? 메가 크레인놈들. 아 이건 변동 확률이잖아. 자모요? 자모 자체가 거의.. 쓸 일이 없는 카드라. 짠. 호우. 끼앗 호우. 흘려보내기 완타 경로. 무야 호우. 아까 몸박 넣고 여기서 경로 들어갔으면 괜찮았을건데. 무야 호우. 무야 호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닝 우우우우우우우우 spend 우우우우우우우우 grant última ации 괜히의 한 번 더 받은 competence 상대상만 원해 무적 무적특 무적하님 괜찮아 잘나왔어 우진 카카오 더 어디 갔어 무려 카카 머리가 나오는 시드 신성이 필요 없는 시드 진화 싸지 말까? 아잇 뭐 대단해 까까 잡아라 곰 으음 쟤네들 곰 죽으면 안 돼 곰 하면서 딴 애 죽으면 눈도 깜짝아 나는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눈도 깜짝이야 루아악 드로우 수준 드로우 수준이라긴 덱 수준이지 이게 지도 곰발 버스탑 승객이라는 걸 알아서 곰이 캐리 중인데 죽으면 버스 전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임 곰 곰은 닭을 알고 있다 어퍼컷 세드 때리는 거 봐 아이 재물 좀 빨리 줘 재물만 빨리 나와서도 안 맞아도 될 거를 맞는 불장 났으면 거의 끝난 거 아닌가 흐어어어어어어 아잇 깃발사신 버그인가 수비크림 괜찮으시던나 아니고 사기시던데 어둠의 퐁 어둠이 퐁 해식에 있으니까 어버 써야 되는데 돌연변이의 힘 놀랍구만 내가 봐도 놀라운 아우레인지의 알약 알약 부적 매돌 당신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나는 불피다 뺨 바리케이드까지 다주네 이런 개사개시드가 있나 근데 이 정도면은 네크로노미코는 괜히 먹었다 뭐야 방금 뱀진물이 있었다고? 몰랐네 아우레인지의 그냥 무한가능 불조각 하나만 더 나오면 그냥 끝났는데 타락 넣어도 안될거 없을거 같다 안 넣을거지만 세장 아니 보통 시드가 아니었네 정말 특별한 시드 엘리트 4마리 다 잡으면 되겠다 무감 기사 다 필요 없지 않나 뭐..뭐가 필요해 저게 제일 필요하지 불조약이 몸풀기 어딨어 몸은 이미 풀려있다 이 시드에서 1막 버스 얼굴도 못보고 죽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만큼 시드 빨 게임이라는거지 가학 누나가 안되긴 하는데 왜 안되지 근데 그거보니 이상하네 가학 텍스트에 내가 부여할때마다 뭐 이런거 있나 보네 아이소생님이 얘기하던 참이었습니다 아이소생님 이걸만해 이걸만해 더욱떨생님 헐 쓸도 쓸네. 달콤하고. 아 재물 좀 빨리 좀 떠나. 아이씨 참. 재몰불조약. 불조약이 하나 더 있고. 아 뭐.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왜 안돼. 카드를 한장 쓰면 되는구나. 이런식으로.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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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개서 다나가 뿐 강호할 것도 없다 몸통 박치기는 남아있어 뭐야 카드가 무빙했다 방금 기사 카동설 에 뭐 당연히 불조약이지 기사 끝났다 재물은 어차피 핸드 터지기 때문에 불조약으로 줄여줘야합니다 기사 살려줘 화상으로 가득 찼다 그래도 어차피 이게 가이 몹시 화가 많은 아이언 클르트 후 흠 왠 아멜 음밤 앤앤앤앤 앵앤앤앤 앙앤앤앤 어폭, 혈안, 이눔의 봉, 과연 어떤 맛이 날까? 정말 궁금하다, 한입만. 한입만. 아 저거 좀 급했네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할까 어떤 느낌일까 아잇 으픈클 빨리 사신으로 다섯 갚으면 된다 루프 히어로요? 루프 히어로요? 루프 히어로요? 자고 일어나서 오늘도 못자는 거 아냐 루프 히어로요? 루프 히어로요? 루프 히어로요? 루프 Roland 에어 루프ił 굳이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뭐야 어디갔어? 창이 바쁜 일 있나봐요 가스 안 끄고 나왔나 흘레 절단 천둥 부칼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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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고동 2 데미지인데 경로된 사실이야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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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